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미술, 방구성 미술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원재지음 블랙피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부터 재미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도 못 읽고 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좀 한가할 때 느긋하게 여유있게 읽고 싶던 책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미술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려고 하면요. 괜히 좀 우아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책상 위도 좀 예쁘게 해놓고 예쁜 커피잔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뭔가에 쫓기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요. 차분하게 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아껴두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요. 책 속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그림 감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마음가짐도 평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책장에 꽂아두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유튜버 책파는 조이님께서 먼저 읽으시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읽고 싶다 이렇게 조바심을 냈었는데요. 제 리뷰를 보시고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요. 책파는 조이님의 영상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요. 미술에 관한 다양한 감상과 정보를 함께 더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14명의 화가가 등장합니다. 죽음 앞에 절규한 문크가 사실은 평균 수명을 높인 장수의 아이콘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새롭네요. 또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존경심이 절로 드는 인물입니다. 사고로 온몸이 망가졌는데도요. 그걸 이겨내고 그림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데요. 이미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이죠. 남편 리베라에 대한 절절한 사랑에 이르기까지요. 그녀의 삶은 정말 뭐라고 이렇게 형연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다 칼로 삶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그림만 딱 보면요. 처음에 느끼시는 감정은 아마 좀 섬찟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무서움이 들어가지고 아 이런 그림은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무서움마저 드는 그 그림을 처음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외면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프리다 칼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서는요. 그림을 볼 때마다 그 프리다 칼로가 느꼈을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대로 느껴져서 이 위대한 화가를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고 난 분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겼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말 프리다 칼로의 팬이 되는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만큼 그림이 정말 강한 매력이 있죠. 또 드가의 아름다운 발레리나 그림만 보면요. 마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발레리나들은 단순한 발레리나가 아니었던 거죠. 또 황금색 장식으로 뒤덮인 그림의 주인공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클림트의 키스란 그림을 보면요.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클림트는 반항하였다고 합니다. 또 에곤실레와 폴 고갱과 마네모네 사과 하나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세장과 피카소와 러시아의 두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샤갈과 칸딘스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기를 세밀하고 우기면서 현대미술을 연 뒷샹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듯이요. 그림도 발전을 하는데요. 이러한 발전도 미술에서는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발전은 앞시대의 화가들을 뛰어넘기 위한 화가들의 치열하고도 외롭고 드높은 예술가 정신이 자리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 화가들이 하던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 이런 일념하에 자신만의 개성을 녹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투쟁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투쟁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미술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실험하고 탐구하고 파괴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그런 투쟁이라고 해도 좋을 예술혼을 그림에 담아냈기 때문에요. 자꾸만 새로운 사조가 생겼던 거죠. 그림에서는 그 시대의 생활상도 보여져서 재미가 있는데요. 그 압생트라는 술이 있죠. 이 술은 이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술입니다. 이름 비슷한 그 술이 아닌 거죠. 그 시대의 압생트라는 술이 드가이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압생트 한 잔이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고요. 그런데 방고우가 일찍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요. 이 압생트라는 술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압생트라는 술에는요. 산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산토닌 성분으로 인해서요. 황시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이 황시증은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 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방고우 하면 노란 해바라기, 밤의 카페 테라스, 아르리 밤의 카페 뭐 이런 많은 그림에서 강렬하고 아름다운 노란색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다 싶다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압생트라는 술이 참 그 시대에 모든 화가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참 얼마 어떤 또 술이었나 싶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요. 화가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미술이 정말로 어렵지 않게 다가와서 미술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해요. 세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을 혐오한다. 회화는 탐구이며 실험일 뿐이다.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탐구하고 실험하고 다시 그려보고 찍고 이 생각 저 생각 했을지 피카소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샤갈은요. 삶에서처럼 예술에서도 사랑의 뿌리를 두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사랑예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또 사랑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뒷샤왕은요. 체스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스를 좋아했대요. 체스 대회에도 나가고요. 뒷샤왕은요.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좀 이것도 알려주시지.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들이 알고 싶은 화가들이 이 한 권에 다 담겨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잘 알고 계신 분들, 혹은 그림에 대해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읽으면 딱 좋을 책입니다. 사실 미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요. 서양 미술사부터 파고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시대 역사, 또 뭐 무슨 무슨 사조, 무슨 무슨 기법, 형식 뭐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다보면요. 재미도 물론 있지만 그 방대한 양에 미리 질려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은 스토리텔링 위주로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짧은 단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것 같다고요. 드가 한 편 읽고 나면 방구 단편 한 편 읽고 그 다음에 또 클림트 단편 한 편 읽고 세잔 읽고 이런 식으로 단편 하나씩 읽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책이 흥미로웠던 거죠. 또 그 작가의 삶의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작가가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작가 일생에 거쳐서 중요한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요.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림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면서요. 작가의 성격이나 깊은 내면까지 알게 되면서 그림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나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에 접하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씩 작가와 사주에 대해서도요.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부족함 없이 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풍성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요. 14명의 천재들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